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벌어 낙가되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벌어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연 누가 얼마를 받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2229만명이고요. 사업장 가입자 수는 1482만명, 지역가입자 수는 660만명 정도, 임의가입자는 37만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0만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 수가 거의 67%죠.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임의가입자라던가 임의계속가입자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이라던가 기초연금 삭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입자 성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남성은 54.3% 여성은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사업장 가입자에서 차이가 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220만명 정도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의가입자 수는 여성이 많은데 그것은 소득없는 가정주부가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입자의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미만은요. 17.9%고 30대는 22.9%, 40대는 27.2%, 50대는 29.8%, 60세 이상은 2.3%인데 대부분이 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0세 미만이 굉장히 좀 적어 보이는데 인구수도 적지만 일단은 30세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고3 학생들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많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입금액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요. 100만원 이하자들은 70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알바 등의 단기 일자리 역량 탓 같고요. 대부분은 다 200만 이상, 300만 이상, 400만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역가입자는요. 200만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최저 보수 월액하고 최고 보수 월액을 점진적으로 빨리 인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요. 최고 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특히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을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납부한다면 나중에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636만 9천명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요. 2016년도에는 410만명, 17년도에는 450만명, 2018년도에는 460만명 이렇게 늘어가다 보니까요. 매년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50만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도 75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만원 미만도 200만인데 이것은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해서 5년만 납부해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20년 이상 납부했을 때는 평균 9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30년 이상일 때는요. 135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사인 기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는 0.5조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거의 900조원에 육박하는 890조 5천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요. 2040년도에 최고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1,755조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2055년도에 완전히 고갈이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무려 11.31%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73조원을 벌어드립니다. 20년도에는 9.7% 72조원을 벌어드리고요. 2021년도에는요. 10.77%로 무려 91조원을 벌어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8.22%로 거의 80조원을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은요. 5.11%의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23년도에는 수익률이 현재 반등 중이라서 좀 다행입니다. 연금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수급자 수는 약 627만명이구요. 지급액은 2조 8,696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요. 매월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력연금은 90.3%구요. 527만명한테 2조 5,900억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유정연금은 8.6% 93만명한테 2,470억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장애연금은 1.1% 7만명한테 326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국적으로 평균 지급액이 많은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강역시가 7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45만 5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울산강역시 중에서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구는 무려 84만원 정도를 받고 있구요. 북구도 7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동구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주선이 있구요. 북구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자 연령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녀 65세에서 69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은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남자보단 더 많아집니다. 다음은 연금수령의 구간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액 20만원에서 40만원 구간을 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금액이 많을수록 남성 포지션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력연금은 249만원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연금은 186만원을 받는 분이 있구요. 유정연금은 127만원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기준으로 노력연금은 182만원이구요. 장애연금은 158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금액을 누적해서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연금은요. 2억 3,166만원 받으신 분이 있구요. 장애연금은 놀랍게도 3억 4,891만원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유정연금도 1억 8,3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기네스 기록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고령 수급자의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연금은 94세구요. 장애연금은 92세, 유정연금은 놀랍게도 109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시대라고 해서요. 100명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남성은 30명, 여성은 무려 110명이나 됩니다. 이번에는 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계신 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연금은 무려 29.9년이구요.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은 33.8년이나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요. 오래 내면 됩니다. 40년 이상. 그러다보니까 만 18세부터 이미 가입할 수 있구요. 65세 때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방법은요. 많이 내면 됩니다. 최고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근로자 말고 지역가입자라던가 이미 가입자라던가 이미 계속 가입자는 최고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력연금하고 장애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고의 연금이자 최고의 장애를 보장해주는 연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요.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연금보험 해지 후 국민연금 가입을 강화시키구요. 또는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